안녕하세요. 저는 뽀뽀.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 개수 TSC 제4부분 Part 4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6부터 20까지에요. 자료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삼성 사내쇼입니다. 16. 니 시원치 일본차이마? 니 시원치 일본차이마? 일본 요리를 좋아하세요? 일본, 일본, 를 발음할 때 혀 이렇게 접어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를, 를, 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리 아니에요. 리 얘기할 때는 혀 이미 움직였어요. 내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를, 벤, 를, 벤, 일본, 일본, 일본 차이, 일본 요리. 일본 요리 좋아하세요? 니 시원치 일본차이마? 我喜欢吃日本的寿司和生鱼片 我喜欢吃日本的寿司和生鱼片 저는 일본의 춥팍과 회의를 좋아합니다 日本的 일본의寿司 寿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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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鱼片 生鱼片 회어 회 我喜欢吃日本的寿司和寿司 我喜欢吃日本的寿司和生鱼片 我喜欢吃日本的寿司和生鱼片 저는 일본의 춥팍과 회의를 좋아합니다 日本寿司很有名 日本寿司很有名 일본 춥팍을 유명합니다 于明 于明 유명해요 大家知道 于明 于明 兴趣 人口有染 口味 很喝韩国人的口味 很喝韩国人的口味 喝 누구의口味 喝口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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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人의 입마에 잘 맞습니다 看着口味 음식 앞에 넣어주세요 喝对 사랑 口味 口味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부정신은 앞에 부 부터 쓰시면 돼요 뭐 뭐 부허드커후 맛없다 얘기하는 게 좀 예의 없어요 그냥 부허드커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음식 맛있는데 저만 입에 안 맞아요 이렇게요 헌허 한국인의 입마에 잘 맞습니다 일본의 생유片又新鮮又好吃 일본의 생유片又新鮮又好吃 일본 회는 신성하고 맛있다 생유片 회 又又嘟嘟는 듯이 신鮮 신성하다 好吃 맛있다 일본의 생유片又 신鮮又好吃 신성하고 맛있다 可是核우란之后 没人敢吃了 可是核우란之后 没人敢吃了 해우용 후에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 可是 하지만核우란 核우란 해우용 之后 후에 没人 사람이 없다 간吃了 간어 갑니다 용감하다 갑니다 무섭지 않다 간퇴 동사부터 쓰시면 돼요 먹는 사람 없다는 뜻이에요 没人敢吃了 아무도 안 먹어요 모든 사람 다 안 먹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可是核우란之后 没人敢吃了 해우용 후에는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没人敢 안 뭐뭐了 没人敢 뭐뭐了 이 문장도 많이 쓸 수 있어요 뭐뭐 후에는 이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 매人敢 뭐뭐에요 예를 들면 서 저기 사고 나다가 나중에 매人敢吃了 나중에 저기 가는 사람 없다 이런 음식 먹다가 중독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没人敢吃了 이렇게요 이해하시죠 잘 듣고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你喜欢吃日本菜吗 我喜欢吃日本的寿司和生鱼片 我喜欢吃日本的寿司和生鱼片 日本寿司很有名 很合韩国人的口味 日本的生鱼片 又新鲜又好吃 可是核우란之后 没人敢吃了 好 下一题 十七 请介绍一下 你的国家 请介绍一下 你的国家 당신이 나라를 중소개 해주세요 介绍 소개하다 以下 중소개 해주세요 你的国家 당신 나라 여러분 一장에서 소개해드릴게요 我是韩国人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거 시 빠뜨리지 마세요 이거 我韩国人 我韩国人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시 되게 중요합니다 입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시는 입니다 입니다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어 문보와 반대됐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在日本 和 中国 中间 한국 在日本 和 中国 中间 한국 일본 과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A 이거 문보 在 什么 和 什么 中间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B 在 A 和 C 中间 B 在 A 和 C 中间 B B 는 강군대에서 뭐 있어요 강군대 강군대 물건은 얼마예요 어떤 물건 강군대에 있어요 뭐뭐 어디에 있어요 그럼 뭐뭐 강군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ATSC에서 자주 나오는 건 뭐예요 有五千年的历史 有五千年的历史 五千年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五千年的历史 OK 有五千多万人口 有五千多万人口 인구 五千万 명이 넘습니다 多呢 넘다는 5千多万人口 인구 인구 韩国的特产是高利参 泡菜 和半導体 韩国的特产是高利参 泡菜 和半導体 韩国의特产物는 九六三 김치 和 반毒채 입니다 特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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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产物 特产 特产 高利参 高利参呢 九六三 九六三 高利参 泡菜 泡菜 白菜 韩国 agreement 特产物 再来 김치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싸우기 필요 없어요. 중국사람들이 착한 사람 더 많아요. 반다우티 반다우티 반독체 반다우티 다음 한국의 경제는 아시아에서 순곱피다 취지可수 TOP 1,2,3,4 TOP 1,2,3,4 다 취지可수예요. 第一,第二,第三,第四 얘기할 게 필요 없어. 사자성어 취지可수 최고야! 좋다! 다 취지可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경제는 아시아에서 순곱피다 한국의 경제는 아시아에서 순곱피다 유명한 기업이 많습니다. 주민 유명하다 아까 주민 아까 유명하다 하나 배우는데 뭐예요? 유민 그렇죠? 유민 유민과 주민은 무슨 차이 있어요? 유민은 사실 그냥 지명도 있어요. 인기 있어요. 이런 거는 유민이에요. 너무 평범해요. 근데 인기 있어요. 유민 근데 주민은 무거워요. 정식적으로 얘기해요. 뭐 역사이나 나라이나 도시나 많이 쓰는 형용사는 주민이에요. 어떤 인물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나요? 이거는 주민 써야 돼요. 요거는 주민 써야 돼요. 比如 삼싱 LG 인문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쇠란 비루 뭐뭐지만 이거 잘 써주세요. 쇠란 이거 적으니 좀 안 좋지만 근데 오 결과 좋아요. 영향이 커요. 그런 거 반대로 되고 있어요. 작아지만 인문 과학 발달 합니다. 발달됩니다. 파다 파다 도시나 과학 길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파다 城市很 파다 首饭很 파다 어떤 길수 很 파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OK.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请介绍一下你的国家 我是韩国人 韩国在日本和中国中间 有5000年的历史 有5000多万人口 韩国的特产是高利生 泡菜和半导体 韩国的经济在亚洲 屈指可数 有很多著名的企业 比如 三星 LG 和现代 等等 虽然韩国不大 但是 人文科技 都很 发达 下一个 18 니 당구 지은者吗? 니 당구 지은者吗? 자원 봉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나 대다 지은者 자원 봉사자 자원 봉사자 그냥 여기 한국 말투로 바꾸면 자원 봉사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중국어는 자원 봉사자 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요. 당구 지은者 해봤어요. 워 매당구 지은者 워 매당구 지은者 저는 자원 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 뭐 뭐 거에요. 매 뭐 뭐 가운데 동사 들어가보세요. 부정시 뭐 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얘기할 때는 부 쓰면 안 돼요. 매 써보세요. 매 추 가 본 적이 없다. 매 치고 먹어본 적이 없다. 아니죠. 매 당구 지은者 자원 봉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묵적으로는 동 안 받고 어떤 행동 한다는 뜻이에요. 의무 방주 도와주다. 别人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뭐든 다 의묵적으로 남을 돕는 좋은 사람 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하게 번역하면 자원 봉사는 의묵적으로 남을 돕는 좋은 사랑 이기 때문에 여기 차 들어가야 돼요. 여 기회가 된다면 구 구아원이나 양로원에서 가서 차원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화는 뭐뭐다 명는 듯이야 여지회 기회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어떤 행동한다 잘 기억해 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여행 갈 거야 기회가 된다면 유학 갈 거야 기회가 된다면 뭐뭐를 살 거야 이렇게요 我想 뭐뭐 하고 싶다 구월院 구월은 부모는 없는 아기 구월이에요 구월은 구월이에요 아니면 양랄원 양랄원 노인들이 가는 곳이 양랄원 당되었다 지연자 차원 봄사자로 되고 싶습니다 我希望 我能为这个社会 做点贡献 내가 이 사회에 공형할 수 이길을 바란다 뭐 뭐를 바란다 뭐 뭐를 희망하다 뭐는 할 수 있다 왜? 왜呢 某某유에서 누구유에서 为这个社会 以社会유에서 做贡献 做贡献 같이 연겸습니다 做贡献 贡献呢 공헌 做贡献 做贡献呢 공헌하다 我希望 我能为这个社会 做点贡献 为社会 做贡献 为 社会 做贡献 为社会 做贡献 为社会 做贡献 社会 공헌 하다 社会 공헌 하다 为社会 做贡献 以后 万里 作用 我希望 我能为这个社会 做点贡献 好 答案 通论보세요 你当过志愿者吗 你当过志愿者吗 我没当过志愿者 但是 很想当 志愿者 都是义务 帮助别人的好人 有机会的话 我很想去 孤儿院 或者养老院 当志愿者 我希望 我能为这个社会 做点贡献 사실呢 저도 这个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中国語 中文 我能不能 강의 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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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예요. 아, 시지요. 니 요메요 돼 부모 사고 황? 니 요메요 돼 부모 사고 황? 부모님께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에, 요메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 요메요 얘기할 때 마지막 마 붙어 쓰지 마세요. 질문할 때는 마지막 마 붙어 쓰잖아요. 근데 요메요 있을 때는 마지막 마 붙어 쓰지 마세요. 그냥 질문해요. 이것도. 돼, 누구 사황? 돼, 누구 사황? 누구에 누구한테 거짓말을 한다. 돼, 부모 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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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황은 이합사예요. 고는 강원도에 들어가야 돼요. 사는 동사, 황는 명사예요. 사, 아, 미안해요. 사황는, 사는 일성이요. 일성. 사황. 사는 일성이에요. 사일성. 사고 황. 사 동사 그래서 강원도에 고 들어가야 돼요. 사고 황. 사황고 아니에요. 사황는 같이 연결 쓰지만 이합사예요. 나누어서 서야 돼요. 돼, 부모 사과 황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부모 사과 황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 황. 사과 황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B한데 시간 없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ai, p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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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z. a는 b 하는데 도움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A편 B没有钱 사실은 편은 사황보다도 많이 사용해요 사황은 거의 다 작은 일에 대해 애기한테 많이 사용해요 아, 니 사황! 니 사황! 이거예요 편은 약간 사기꾼, 좀 나쁜 일에 대해 많이 사용해요 就片父母肚子不舒服 就片父母肚子不舒服 소기 불편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수호 부상 조조해,就片父母肚子不舒服 어렸을 때 숙제를 하기 싫어서 소기 불편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시호 사황, 도시인웨이 파 부모 성취 나시호 사황, 도시인웨이 파 부모 성취 그때 거짓말 한 건 다 부모님이 화를 낼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나시호 그때 그때 회의 옛날 일을 얘기할 때 나시호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그때는 나는 조금 안 좋았어요 나시호 여전히 부하우 이런 거예요 나시호 사황, 거짓말, 도시, 뭐뭐, 뭐든 다 인웨이 뭐뭐 때문에, 뭐냐 하면 다 돼요 뭐뭐 때문에 여기 파, 파는 걱정하다 뭐뭐까봐 라고 이해해도 돼요 걱정하다 파 부모 성취 그때 거짓말 한 건 다 부모니 화를 낼까봐 아, 신자 예회에 오월 사황 신자 예회에 오월 사황 지금도 가끔 거짓말을 해요 신자 지금 예회에, 예회에, 뭐뭐 할 것입니다 오월, 오월 가끔 항상 많이 사용하는 사람 항상 늘 이 부사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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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 suite, 동사 보통 스메다요 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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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오월, 오월,運 동, 오월, тем朋友 가끔 거짓말을 하다 但是现在都是善意的谎言 但是现在都是善意的谎言 善意的谎言 但是现在都是善意的谎言 善意的谎言 나 뿐고 아니고 善意的谎言 为什么呢 왜? 善意의 거짓말을 해요 因为不想让他们担心 所以撒谎 因为不想让他们担心 所以撒谎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可谎을 하기 때문이다 因为 뭐뭐 때문이다 所以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연결 많이 사용해요 因为呢 因为呢 뭐뭐 때문에 都可能합니다 不想 뭐뭐 하고 싶지 않아요 让他们担心 让他们担心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所以撒谎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프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아 괜찮아 나 아파 이런거는 善意的謊言 예시죠 OK OK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有没有对父母撒谎 我对父母撒谎 我对父母撒谎 小时候我不想做作业 就骗父母肚子不舒服 那时候撒谎都是因为怕父母生气 现在也会偶尔撒谎 但是现在都是善意的谎言 因为不想让他们担心 所以撒谎 因为不想让他们担心 所以撒谎 20. 你喜欢户外活动吗? 你喜欢户外活动吗? 당신が户外活动 我很喜欢户外运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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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야외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很喜欢 되게 좋아하다 라고 이해하세요 比如爬山 比如爬山 예를 들면 등산 爬山让我心情舒畅 爬山让我心情舒畅 등산을 하면 기분이 상괴해지고 뭐 뭐让我心情舒畅 如果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떤 행동을 나한테 기분이 상쾌시킬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나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 뭐让我心情舒畅 心情는 기분이에요 舒畅 상쾌하다 좋다는 뜻이에요 뭐 뭐让我心情舒畅 예를 들면 뭐예요 자전거 타다 自自行车让我心情舒畅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구나 담배 피울 때 초연让我心情舒畅 적축하다 좋대요 다지난 대자용 在 후外可以 제출 大自然 야외에서 자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능계身体好的 능량 능계身体好的 능량 몸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능는 할 수 있다 개 주다 身体 몸好的 능량 좋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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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량 능계身体好的 능량 몸에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루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대자용 야외 가세요 비 울 때도 나가세요 비 좀 맞으면 뭔가 시원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요 사람도 동물이에요 나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우루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虽然 후外 윤동 会晒해 虽然 후外 윤동 会晒해 야외 운동에서는 탁지만 晒해 피부 탔다요 피부 탔다 피부 탔다 피부 탔다 피부 뭐 뭐지만 여기 하지만 같이 연겼되었어요 但是 喜歡 후外 윤동 的人 都非常 有活力 但是 喜歡 후外 윤동 的人 都非常 有活力 也 야외 운동도 喜歡 fuel 人 都 매울 火力 火力 有活力 火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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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l 火力 야외 822 火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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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없고 좀 안 좋아요 오케이 虽然户外运动会晒黑 亚外运动에서는 탁지만 但是喜欢户外运动的人 都非常有活力 亚外运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활기차다 오케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喜欢户外活动吗? 你喜欢户外活动吗? 我很喜欢户外运动 比如爬山 爬山让我心情舒畅 在户外可以接触大自然 能给身体好的能量 虽然户外运动会晒黑 但是喜欢户外运动的人 都非常有活力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매일 보내주세요 자료 보면서 외우야 시험 통과 가능합니다 그냥 이거 듣고 다 이해했는데 但是 말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말하다 말하다는 원래 시간 필요해요 말하기는 即시 하시 아니에요 이거 운동이에요 운동 혀 많이 운동해야 입 많이 운동해야 정확한 발음이 나올 수 있고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화이팅 我们下次再见 拜拜 拜拜